찍었다는데? 어떻게 찍었지? 아씨 아깝다 백구 노리자 괜찮아 괜찮아 아니 구라일수도 있음 아 근데 구라 아닐거 같애 랩업을 했다고 떴어요 지금 어 그러네 아 떴네 아씨 음 까비 아깝다 아 백구랩하면 되지 백구랩하면 되지 백구랩 노리자 백구랩 백구랩 더 좋을테니까 백구랩 자 지금 그래도 경험 책 계속 올리자고 경쟁 지금부터 가자 어 괜찮아 우리 최선을 다했어 지금 근데 지금 운영자님 닉네임을 몰라가지구 V.U.V 군말이 님 안되네 병장님 마끌지요원 님 MC.A.G V V0 V래, V0 V 아, V0이에요? 어, 안되는데 오케이 V하고 템 누르시면 뜰텐데 아, 되겠구나 뭐야, 왜 안돼 멈췄나? 멈췄네요 와 싹 다 깨버리자고 괜찮아, 괜찮아 어차피 쎄 우린 오우씨, 또 많이 주네 천만원이야? 아, 나 이걸로 오늘 돈이나 벌까? 다 이거 계속 돌아가지고 오케이, 108랩 축하드려요 4 빡친다 아, 108랩의 보상 108랩 랩 보상 부탁드려요 좋아좋아 우와, 16강 저거 미친놈이네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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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한방인데 저거 야, 우리 오늘도 노리자 자, 오늘 노리자 안되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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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질 수 없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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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우리 강화 아, 씨 할 수 있어 무역 좀 부탁드려요 무역으로 간다 오늘 제발 떠라 제발, 제발, 제발 제발, 제발 아, 타러고님 10층 갑시다 10층이요? 네 아, 네네네 잠시만요 일단 이거 하나만 할게요 네 나와라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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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수표 50만원 어 나와라아이 딜버거는 뭐야? 자 항상 이곳에서 모든걸 해냈지 핫, 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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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액 미쳤네, 미키인 맞어? 어?! 파괴방지권 3개 이거 맞음? 아 근데 이걸로 근데 안뜰 수도 있는거라 사실 아 그래 우리 항상 이렇게 어? 여유있게 하자고 와 미쳤네 그냥 오늘 뭐 운이 그냥 내 뺨을 쐬리는데? 그냥? 고냥그냥고냥? 근데 아 인벤토리 너무 많아 룬 중글룬으로 좀 갈아야되는데 나중에 자 뚜이님 대기 부탁드리구요 저 일단은 10층 갈게요 네 보시고 와주시면 될거같아요 아 바로 넘어가시는구나 가자 아픈 호크? 오오 세다 으아 으음 아파 구구 쓸어버려 와 뭐야 Mark 와요 얼마 남았어요 길 entrging 그을 buy 1억 다시 모았다 어딨 Abg 아직 안되나? 간당간당하네 1200만원 부족하네 야 경험치 11%네 와아 아아 이거 109레벨 최초.. 이거 최초보상만 아니면 그냥 시민분들 랩업시키는데 아씨 최초보상이 또 이씨 좋아졌다고 하니까 아 상금룬 나왔는데 미쳤다 아 중금룬 두개밖에 없는데 뭐 이씨 엉 체력추가 너 제물 자 넣어놓고 아 생각보다 학원룬에서 좋은 룬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갈기가 애매하네 아아 중금룬 교환한거 있다고? 안좋잖아 뭐 이거 굳이 쓸 필요가 있니? 지금? 1.9% 올라서 뭐하게 룬이 형 다 가자고? 이속 박무 빼고 가자고? 자 한번 봐보자 박무 좋은데? 박무 이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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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요한디? 박무 박무도 중요해 와 미쳤네 경쟁중이야 뭐야 크리티컬은 갈아야될거 같기도하고 체험은 진짜 중요한데 크릴을 갈아? 어 아야 확실히 저게 맞네 크리티컬을 갈까? 크릴을 갈자 어차피 중급으로 3%가 있으니까 8 딱 되네 그래 갈자 왜냐면 인벤토리가 너무 너무 꽉차가지고 불편해 어 아 뭐야 이거 자 확인하고 가자 안좋은거 뜨면 상금룸 만드는 재료라고 생각하자 제발 으아악 체력없어 야 뭐야 야 중국룸 체력없어 같았네 야 사포같이 해야 되니까 아 더 이거 질러봐야돼 이거는 질러보자 2.5 어 아 근데 시.. 진짜 안나온다 아 근데 10개로 만족할 순 없지 사실 사실 2.6까지는 그냥 띄울 수 있는거니까 한 20개정도는 생각해보자 한번 해봐야돼 이게 운빨이야 이거 하급으로도 수임님이 최고급시점 뽑았거든 운 뒤지게 좋.. 어 2.8 아 3% 3%면 1%차이긴 한데 나쁘지 않은데 이거 3%면 괜찮은데 이거 이거 돈 더 쓸 수도 있으니까 3%에 만족 그래 만족 크리티컬도 3%가.. 4%가 최대인가 크리티컬은 3.. 오어엏 야 내꺼 크리 3%가 최대.. 최대인데 미친 이씨 너이스 너이스 내꺼 최대옵션인데 크리티컬 여러분들 이거 야 10%가 최대인데 8.8 이고 나 무슨 중글룬 무슨 풀이네 자 4분 뒤에 여러분들 어떻게 갈까요? 아 내 주작을 갈까 저거 되게 고민되네 우리 두 명 갈 수 있거든요 두 명 두 명 대기해 주세요 카인부터 갈까? 카인부터 갈까? 그냥 카인 가자 카인 갔다가 주작 가자 3분 안에 이거 강화할 수 있니? 할 수 있죠 또 있어 가자 그냥 맘 편하게 가자 준비되기 강화 증가권 있나? 네 있어요 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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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랑 타셩님 가면 될 것 같은데 파방권 물어보는 거 보니까 아까 더 가려는 것 같은데 저거 오케이 다들 갈게요 저거 저 포함해서 총 총 3명이에요 넵 가라 돈 좀 주실래요? 어 돈 얼마면 돼 한 2천만원 주셔야 될걸요? 정확히 2천만원 뽑고 있었지 아아 알지 느낌 근데 한 자 방송 봅니다 기다려봐요 100만원만 더 주실래요 아 수표 100 자 그냥 방송 설정 조회할께요 그래 오늘은 되는 날이야 오늘 되는 날이라고 바로 갑니다 아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성공야 마지막 마지막 아 아 진짜 힘드네 아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우리 하하하하 하기로 했잖아 오케이 하하하 오케이 하하하하 어 진짜 되면 마크 인지 멸망합니다 이거 아니야 아니야 어차피 한방 싸움이라서 상관없어 될거야 무조건 만들거야 아 돈 훅 날아갔네 5700만원 됐네 아 3번만에 되는 것도 사실 신기한거지 자아 공간이동 게이트 뭐야 여기 비켜봐 여기 돈주는 애 있거든 어디갔어 돈주는 애 이거 청크로딩이 무슨 키였지? 여러분들 어디갔는데? 청크로딩 그게 뭐죠? 어 F3A? 맞아 아마 더할 것 같아 청크로딩이 F3A 아 F3A야? F3A 왜 이렇게 누르기 힘들어? 그러게요 원래 G 아니었어? 아 지금 아직 자우면 안되잖아 네네 들어오는 것도 안되나 저거는 들어오긴 했는데 상관없겠지? 한명 더 어디야? 한명 더 누구야? 한명 더 누구야? 어 갈게요 48초 자 다들 뒤에다가 피 없을때 말해줄게 네 순상 안될텐데 얘 피가 몇이지? 나 모든 스킬 다 쓰면 막타 치는게 어렵지 않아? 그쵸 다 왔어 다 왔어 천천히 하자 천천히 네 자 모든걸 다 쏟아내 보자 이제 잡으셔도 돼요 자 이거 좌클릭도 있었죠? 아 아 이거 다 써버렸네 50초 아 이거 50초 안에 다 잡겠는데 애들 개쎄네 큰일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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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파네 어디갔어 어디갔어 또 아래 아래 아 와no 중뇌가 처치했네 오오오오 먹었어?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야 우리 시민 갓시게벨 게스트말할까요? 아예예 아니아니아니아니 일단 바로 바로 주작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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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무슨 경험채와 먹었어 미친 아직 주지마 아직주지마 아오케오케 주지마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ㅜㅜ 빨리빨리 공간이동 피라미드 월드버스 좀 빨리빨리빨리 금블럭 한번 클릭 하고 와요 확인하겠다 사막에서 오자 양사이드 잡아주고 뭐야 잡고있나? 아닌데? 뭐야 저거 왜 나와있어 깜짝 놀랐네 피라미드 월드버스 이래서 나와있어 제가 양쪽 거 잡고 있을까요? 양쪽 거 양 사이드 잡아주세요 야 뭐가 돼 뭐가 돼 올라올라 올라올라 30만 죽었다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오 오 오 오 오 또 먹었어 또 먹었어 또 먹었어 엄청 다 먹었어 나이스 나이스 아니 미치해 누구야 10분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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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나 바로 들어왔어 얘 일단 어 바로 아 근데 10분이야 잡혔을 거 같은 저가 가고 있거든요 어 10분이야 바로 가세요 장난이 아니네 잡힌 거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잡힌 이 속도면 아 안 잡혔어 아직 안 잡혔어 안 잡혔어 다가 다가가 다가가 하나가 아쉬워 지금 나갔다 들어오기엔 좀 어 뭐야 조각 떨어졌다 뭐금 뭐금 검 검 조각 한 방에 죽네 몬스터가 안 보여서 몬스터가 안 보여서 브리핑을 나가기에는 좀 그렇고 병돌이 왔다 잡는다 안 돼 안 돼 남주 옷 꺼내셨어 어 어 이게 도망갔어 아니 미치해 너 뭐야 와 와 이 새끼들 인플스토리 차 속보가급이야 어 어 이거 이거 미쳤어 어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너 넌 못 먹은 애야 이제 풍면이랑은 적이라고 오케이 한 번도 안 되셨어 어 야 한 번도 안 돼 아 아 아 아 아 돈은 그 아버님 주작 던전 오셔서 야 우리 우울해져 우울해있어 주작 던전 곧 들어올 것 같아 잠못 잡으러 오실래요 아버님 누구 누구죠 주작? 오케이 잠못 잡으러 갈게요 원래는 몇마리 안 잡힌 것 같아서 아기 아까 바로 가긴 했는데 있나 그냥 지금 두 마리 있어요 주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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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 뭐 나왔니? 지금 여기서 드릴까요? 어? 어 야야야야야야 기지 가서 안전하게 집에 왔어 집에 가서 안전하게 안전하게 안전주의자들이잖아 어 니들 뭐야 아아 와아 무슨 어 컨트롤 아이템 컨트롤처럼 먹네 사장님 그 자석패드 얼마에 샀어요? 어 어 일로 와보자 일로 와보자 집에 와보자 집에 와보자 집에 와보자 아 집에 와보자 이거 넣고줄께요 응? 상대 상대 넣죠 상대? 여기 여기 두번째 상대 어디 어디 두번째 상대 이 상대 몇개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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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제가 얻은거 하기고 어? 와씨 으아아아 야 나도 12개 다 먹었는데 뭐야 그 다음에 돈 돈으로 와 돈도 먹었어? 네 저 돈 먹어보자 맛좀 봐보자 와아 기온 16개 아 근데 그대 기온이 아깝긴하다 다른 사람이 반쪼가리 정도 먹었나보네 저 번째 4개 24개 와 잠깐만 이거 우리 도전하자 도전하자 우리 같이 희망을 갖고 해보자 와 이거 되겠는데 이거 잘하면 아 이거 아니야 잠깐만요 이거를 36개 만들면 되죠 아이고 아버님 예 여보세요 아 좀 드신거 있습니까 아 미친 너부리새끼야 다 스틸해가지고 지금 주자 주자 왜 안왔어 나는 얼른 안갔는데 아씨 너 흥룡 먹었냐 어둠기운 지난번부터 계속 계속 못먹네 어둠은 야 왜이렇게 빨리 잡아 이번에 어둠 나 두개 먹었어 두개 다왔어 거기 아 언니 나 그 흥룡기운 팝을 많이 먹었어 어 먹었어? 어 다섯개 모았어 죽게 죽게 야 빅매 청룡 먹고싶냐 중룡 어 어디갔네 갔어 어디야 어디야 우리 나한테 와도 돼 우리 악어 길드 땅와 아 오케이 아 수윤이 거래 좋아 수윤이 안쳐야겠는데 이거 왜 수윤이 안치지 절대 어? 수윤이는 오래 살아가야지 아 이럴려고 그런건 아닌데 아이 또 그러면 난 참 좋지 그치 어? 여기 왔다 아니 여기 하나는 안 합쳐지더라고 이거 알아서 바꿔 다섯개? 응 그 내가 세개 먹고 아버님 다섯개 먹고 생색낸다고? 아버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붉은 있어 붉은 몇개 다섯개 오케이 너 파랑궁이 몇개 있어 나 다섯개 있지 ㅋㅋㅋㅋㅋㅋㅋㅋ 야 니네 길.. 니네 길대땅 좀 가도 되냐? 나 거기서 좀 까봐도 되냐? 어 오케이 까봐도 됨 어 아까 없다 하지 않았나? 어? 뭐가? 나 없다 한적 없는데 내가 딱 야 너 이거 먹고싶냐? 했는데 너가 갑자기 나갔어 너가 없어 나갔어 어 내가 봐봐 수윤이 증인 근데 이제 핑맨은 알잖아 나 이미 방송에서 다 얘기했어 이제 우린 갈라져야 될 때야 알지? 찡긋 니 앞에서 한번만 까보게 그래서 이제 서로 거래관계 하는거지 이제 어.. 지금 타이밍에서는 어.. 애매한 관계 되지 말자고 그치? 맞지 맞지 그 무슨상황인지 궁금하시면 지금 23회차 토론을 제가 찍었는데 그거 영상보시면 되요 나중에 올라오는거 어딨어 악어 어딨어 나 한번 까본다? 오케이 후 몇개 몇개 먹어야돼 한개 한개 마지막 한개 남았어 오케이 간다 야 콧기름 발라줘 콧기름 발라줘 콧기름 콧기름 쑤쑤쑤 앟! 어! 나와? 뭐야 무슨건가? 어! 나왔는데? 어! 또 나왔어! 미친! 어! 다섯개 나와! 다섯개야! 어 미친! 너 미친놈이야? 어 나 이거 다섯갠데 이거 어디다 쓰지? 그 너 기운 그걸로 작업해야지 야 여기 다섯개 야 나 업 필요없는데? 우리 길드 땅에서 했으니까 내놔 아니면 하하하하하하 아이 그럼 주지 어 왜왜왜 거래한다며 어 그만 그만 줘 자 야 나 나 나 나 나 나 나 고맙다 여긴